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Entrepreneurship cup. 당신이 차돌이 Snake 중입니다. 발 cage 부모님roid 어 여자도 있네 카운터 어택 디펜스로 회피한 상태에서 타이밍에 맞춰서 공격 버튼을 하나를 누르면 카운터 어택을 먹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카운터 스트립 카운터를 먹였을 때 옷의 내 위치가 일정 이하로 감수해 있으면 바로 스트립을 하는구나 오케이 일단 남자 종굴부터 없애주고 그 여자는 나중에 상대해 주지 천천히 너의 옷이 반짝이고 있네 일어나 일어나 어 뭐야 나 갇혔어 told my time 이제 벗겨볼까 이 자식아 허살 하성야 야 여자분들 좋아해 괜찮아요? 어어 너너너너너너너넴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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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래서 넌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지마 이 자식아 우후 아 안보이잖아 오 뭐야 야 you 뱃뱃뱃뱃뱃뱃 안녕히 가세요 오우야 디컥인데 나도 머리에 뭐 써야겠다 그래야지 한 번 더 방어할 수 있나 보구나 끝났다 오우 야 미안합니다 오늘 이렇게 야한 게임에서 죄송해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용서해주세요 네 마스터한테 보고하자 마스터한테 보고하자 가는 길에 몇 더 벗기고 이거 괜찮은 게임인데 옛날에 일본판으로 했었을때는 좀 약간 쓰레기라고 느꼈는데 한글판으로 하니까 아 이거 좋은 게임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으니까 저번에 그때는 번역이 안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거든 어허 여자 여샤 호우우 꽃무늬 바지 꽃무늬 바지 다리를 공격해 지지카 다리가 약점이야 그려는 바지를 벗기면 일단 무척 부끄러워할거야 좋았어 해 어허 아우 아우 그렇지 됐어 지켜봐, 시시카. 사람일 경우에는 나를 짜댕이 한 대 때리고 가는구나 변태라고 미안해요 아가씨 이게 뱀파이어일 때는 그냥 죽는데 사람일 때는 죽이네요 오 뭐야 오 내 스타일인데 먹고 싶니 옷도 사자 여화형 스프리트 스프리 티셔츠 여화형을 사 무팩두 pains 음악봐 쩐다 여화형 나도 입을 수 있는데 어 못살네 근데 아 할 수 있어 만두 아 이거 회복량인거 같아 회복량 사자 1. 1. 2. 3. 4. 5. 랩몬 아, 옷이 지금 다 맘에 안 든다. 어우, 옷 촌 시려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방어력을 위해서 포기하죠. 복서 쇼츠. 아니, 내 몸은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여주인공은 못 바꿔주나요? 여주인공도 옷 갈아입혀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잠깐만. 여주인공도 아까 장비를 내가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어디 있지? 바꿀 수 있죠? 속옷 바꿔줘야 되는데. 속옷 아까 좋은 걸 주신 것 같아서. 방어두가 높은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보고 싶진 않지만. 아, 시즈코. 아, 그렇지. 시즈코. 아, 그 옷이 좋대. 아, 지금 왜. 왜 그런지 너. 아, 왜 이 옷이 좋아. 아니, 왜 그래 너. 아니, 뭐래. 뭘 보사니. 지금 널 바꿔주마 그러는 거지. 아, 뭐야. 지금. 야. 야, 이게. 얘 진짜. 철벽녀야. 이러니깐. 애일 못 사귀는 겁니다. 마야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지? 어. 정화한테 저거 받았었대. 안 돼. 돌아가자. 이건 뭐지? 너때메에 캣고 산인고 왔습니다. 페그라마산 드래야. 오. 뭐여서 하는 거야. 다 무기. 어. 아, 이게 필요했었어. 아, 돈이 없네. 머리를 하나 뭔가 넣어야 돼. 머리를 하나 뭐 넣어야지. 그래야지만. 아, 팔자. 뭔가 팔자. 아, 죽였다. 머리를 하나 사줘야지. 좀 내가 안전해지는 것 같아요. 워터건 팔아주고. 복싱글로브 팔아주고. 모니터는 강력한데. 세실린인거 왔으면 모니터도 팔아. 너무 느려서 못쓸 것 같아. 정크키보는 내가 쓰는 거 아니죠? 이건 내꺼 아니야. 고장난 키보죠. 그래서 이정도면 됐고. 구입. 검정색 야구 모자. 신관님 고맙습니다. 좋아. 최대한 내 방어구를 많이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뱀파이어 뺏기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남성분들. 이렇게 공격해준다면. 이렇게 공격해준다면. 아, 아. 오타쿤는 그냥 도망가는구나. 아, 어떡하네. 아, 이게 어떡하네. 그냥 도망가는구나 치면. 싸우지 않고. 여기 들어가자. 이거 미안하네. 됐어. 미션도 컴플리트 됐고. 고마워. 고마워. 잘 먹을게. 배고프다 나도. 빨리빨리 지나가자. 네. 혼자 할때는 이런 대화 보면서부터 재밌겠죠? 나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난. 이게. 속도기 가능해가지고. 알라오드님 것 같습니다. 좀 별나긴 하지만 친하게 잘 지내. 그래서 되게. 내가 지금 잘 고르고 있죠. 저거. 선지들. 레오드님 것 같습니다. 사이구요. 어? 내가 저는. 아니. 에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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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움직이는군 이제 속평하게 됐어 전단지 내놔 아 이 전단지는 이미 갖고 있고 자 어디 보자 뱀파이어의 뱀파이어의 냄새가 느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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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내 스타일이야 으잇자 어 뭐야 아 도망가네 어? 어는 물빵할머니 어 뭐야 경찰이 있어 어 경찰이 아 경찰도 같이 나오는건가? 아 제 땀에 말려들었어 경찰이 빅혁 빅혁 경찰이고 나발이고 어 경찰 엄청 세 일단 경찰이 먼저 경찰일자 먼저 치고 하자 야 경찰 너무 센데 어 어 오! 경찰 장난 아닌데? 도망가야 돼. 아, 비록가서. 나, 따라오지마! 안 데려가자. 아, 도망칠 수 없구나. 아우, 도망칠 수 없어. 아우!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그렇지. 같이 싸우다 보면 언젠가. 자, 너부터 지금. 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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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차! 스 réf져버리고. 쟤부터를 또 보내놔야 돼. 아이, 비켜! 벗기 암길래? 오이차! 하우우우 startingく 말하면 돼. 됐어, 아줌마. 정정상당하게 한번 싸워봅시다 정정상당하게 아 뭐야 안돼 아 이러지마 아 주변에 있는 애들까지 다 제기할 수 있구나 싸움 잘못 걸면 고기 고기 정정상당하게 정정상당하게 됐어 오케 간다네 정정상당하 쫽쫽 ädb 퇴치기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때리세요 아줌마 벗기세요 가만히 있겠습니다 절 벗기세요 아줌마 취향대로 마음껏 모자부턴가요 다리도 아줌마 룰구가 어 경찰 진짜 조심해야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석방은 해드립니다만 벌금은 내셔야 합니다 4250엔을 벌금으로 냈어 어 네 어 예뻤구나 어 되게 예뻤네 아까 전에 아줌마인줄 알았는데 내 스타일인데 야 내 바지는 아 이 아줌마가 바지를 안돌려줘 아 이 아줌마 바지 어떻게 할꺼야 이거 내 바지를 왜 안 야 뭐야 해드셋 뺏겼어 아 이거 뺏기는구나 젠장하게 몇개씩 갖고 다녀야되는데 불러오게 하자고 아이 아 찢어지는군요 저장 자주자주 해야되는구나 아 이거 자동저장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갑시다 이번에는 결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리지 말고 우리가 타겟팅한 여자만 아 아니아니 타겟팅한 뱀파이어만 벗기도록 갑시다 우리가 둘 때 이제 뱀파이어를 찾고 어허 뱀파이어의 기운이 느껴져 이 여자야 뱀파이어야 이봐요 아니구나 아 찢어진 옷도 다시 살 수 있어요 아 여기 아까 했던 데잖아 아까 내가 세이브 안 했었구나 짱 뱀파이어만 이따파이어만 뱀파이어만 이따파이어만 이 여자애 이따파이어만 뭐 나 간다 안경 sabemos 이 여자애 뱀파이어만 넥 이 여자애 뱀패 이 여자애 이 여자애 어이 자아 하아후 뭐야 아이 뭐야이거 아이 안에 잔치기잖아 쫄받이 입는게 어딨어 아 요즘 왜이럽니까 지금은 강호의 도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누가 이거 요즘 쫄바지를 저기 안에다 내보리코 다니니까 저렇게 아구 귀여워 어우 나 땅에 빠졌다 아잔잠 나 좀 일으켜줘 나 좀 일으켜줘 돈도 없고 아 스토리가 뭔데 벗기는 거냐면요 되게 심오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세계에 뱀파이어가 있어요 뱀파이어는 옷들을 입고 다니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옷을 벗기면 본성이 드러나서 햇빛을 맞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파이어를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벗기고 있는 중이에요 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여자분들도 이해해주세요 남자도 벗길게요 공평하죠 공평하게 벗길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혹시 혹시라도 뭐 남녀차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저는 무조건 눈에 띄는 사람만 벗깁니다 뱀파이어일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만 이거 세이브 해놓고 나중에 할 거 없을 때마다 한 번씩 이어서 할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게임을 알겠으니까 게임이 재미가 있네 나름 할만하네요 우리 들어가는 건가 어 안녕하세요 내 스타일인데 돈이 별로 없으니까 어디야 느낌표 어딨지 어 어 노동세계부터 대동세계부터 간다 és 뭐야 어 얘 어 얘는 얘 제가 먼저 쌓은걸 없어요 얘 먼저 썓은거였어요 이거 뱀패이런 뜻이지 좋았어 어 일로와 방비도 다양한데 헤드셋 있고 일단 바지부터 바뀌어주겠어 나는 바지 매니mesi니까 너의 바지를 수집해줄 거야 이 팬티를 må 으이차 핑격 야하 후우 Nick 핑크색이구만 나 핑크색 좋아 핑크색 제일 좋았지 야 핑크색 완전 좋아 야 역시 보고 살면 핑크색이지 보고 살면 핑크지 하얀색 퀴 어이차, 어이차, 어이차 그렇지 아, 헤드셋이 잘 안보여 그렇지, 이제, 이제 공격해 으이차, 안녕 뭐야 어, 그냥 사람이었네 또, 형... 등장 통과 어이차 때문에 괜찮아